원주시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인 하마비 프로젝트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마비 프로젝트는 강원 가명 앞에 있던 하마비의 유래를 살려 가명에서 풍물시장 입구까지를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거리로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이 들어가는 날마다 원주 장날과 연계해 각종 문화행사가 마련되고 예술 공예품 위주의 플리마켓도 운영됩니다.